안녕하세요. 금일 소개 드릴 내용은 국제원유 가격 및 천연가스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선당 및 해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08년으로 되돌아가서 그 당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년 국제유가는 중국,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으며 국제원유 가격은 140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미국과 같은 원유 수요 국가들은 오펙의 원유 증산을 요구하였으나 오펙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 돌리면서 증산을 하지 않게 되므로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였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원유 관련 전문가는 2009년에는 유가는 2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예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박건조 시장에는 호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요 증가로 벌크선의 수요가 폭등하던 시기로 한국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부족하여 블록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선박건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원유 가격 상승이 모든 시장 상황을 삼키고 있던 시기라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게만 보던 시기였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 선박건조 시장에도 투기성 발주가 넘쳐나던 시기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급냉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라는 큰 파고를 겪게 됩니다. 선박건조 시장도 급냉하였으며 한국조선소들의 실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형조선소들과 블록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시장에서 건조 물량이 급감하면서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중에 무제한 자금을 투입하는 양저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8년 11월부터 양저관화를 시작하여 2014년 10월 양저관화 종료 때까지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금 생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유가는 급락하며 45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양저관화로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원유 가격의 경우도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여 2011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0달러대를 유지하는 고유가 시대가 됩니다. 이 시기는 한국조선시장의 주요한 시기가 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선박건조 시장이 급냉을 하게 되면서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탄탄한 기업이 되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는데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서 구조조정 및 체질 개선은 일시 중단이 됩니다. 유가상승은 해양의 발주를 촉발하게 되면서 한국조선소는 선박건조 시장에서 해양플랜트 시대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주되는 해양플랜트는 심해저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드릴 10, 원유 저장시설인 FPSO, 가스개발 FLNs입니다. 선박건조 시장의 침체로 한국조선소는 보다 더 알찬 기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해양이라는 기회 또는 악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조선 관련 모든 기업들이 해양플랜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일메이저들은 대형 해양플랜트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한국조선소의 대량의 발주를 이어가게 됩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은 한국조선소의 활황기라 할 수 있으며 해양플로젝트에서 많은 손실도 입게 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조선소는 해양플로젝트의 설계가 아닌 구조물 생산을 위주로 사업을 하였다면 육아가 100달러대를 유지하던 2011년 시기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건조까지 진행하는 방식인 EPCI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조선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럽의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는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해양플로젝트의 진행 방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PCIC 방식을 한국조선소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소는 해양플로젝트의 수행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구조물 생산보다는 전체를 턴키로 계약하는 것이 금액이 상당함으로 메리트로 인지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방식, 설계, 공정 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한국조선소는 사업 초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 개의 해양플로젝트가 조선소에 누적되면서 건조 공정, 인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양플로젝트의 악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유 가격의 상승은 해양설비의 발주를 촉발시킨 부분도 있으며 원유 수송을 위한 유조선 발주는 2011년 1200만 톤의 시작으로 2015년 5100만 톤이라는 최고치의 발주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좋게만 흘러가지 않고 위기가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4년 러시아 금융위기, 2014년 셰일가스 및 오일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서 백불선을 유지하던 유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유가는 100달러의 반토막까지 하락하면서 해양플랜트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해양플랜트의 발주는 고유가에 기인하여 이어져 왔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해양플로젝트의 발주는 급감하게 되고 한국조선소의 건조 물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드릴 10의 발주 취소 및 인도 거부 등의 사태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조선소는 해양플랜트에서 대형 손실을 보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서 미국의 수출은 약달러와 유동성의 힘으로 2014년까지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양적 완화가 끝나고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위기가 함께 동반되면서 세계경제가 유동치기 시작하였으며 이 결과로 미국의 수출 역시 2016년까지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금리 인상 2018년 11월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우선주의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유가는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 미국의 경제 회복기까지 65불선까지 이르게 되므로 선박의 발주는 유가의 상승에 맞추어 함께 발주를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조선의 발주량은 1200만 톤에서 2017년에는 3500만 톤까지 이어졌지만 세일오일 본격 생산을 시작하였던 2014년에서 2015년의 선박 발주량의 70% 수준을 유지하는 선이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원유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해양 및 선박 발주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주요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유 수요는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기 시작하여 유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확대가 자산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부분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현재 시행 중인 양적 완화 정책을 갑자기 긴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 속도를 맞추기 위하여 원유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원유 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 영상편에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